2015년 7월 21일 화요일, 본관 619호에서 2015학의 대학생 영어 캠프 2차 발대식이 있었습니다. 학의 대학생 영어 캠프는 선문대학교 외국어 교육원과 파고다 어학원이 주체로 선문대학교 재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영어 캠프는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번 2차 영어 캠프는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임문관에서 1차 영어 캠프와 동일하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발대식은 보건교육 이후 국민의뢰를 시작으로 진행되었으며 황선조 총장은 1차에 이어 2차 캠프에도 많은 학생들의 참여와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고 이어서 외국어 교육원의 이민호 원장은 캠프 참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행동과 태도를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1차 캠프에 이어 2차 캠프에서도 학생들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위클린 뉴스 문철원 기자였습니다.